열 다섯 살 최연소 지원자입니다. 디아크. 네? 오 랩랩도 있어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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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는 아니지만 아 귀여워 안녕하세요 저는 열 다섯 살 리퍼 디아크라고 합니다. 형들 보면 막 속이 하는 게 많잖아 안 무서워? 안 무서워요? 형 프리스타일 해요? 놀 땐 하지 근데 잘 하지 마세요 헤이스타일 좀 하면? 네 프리스타일 되게 되게 잘해? 네 되게 자신인구나 형 형 저 형한테 음원 몇 개 들려주고 싶은데 어리지만 실력은 어른 수준이라서 다 무서워요 몸을 좋아해? 제일 무서운 게 선생님? 안녕하세요 래퍼 디아크라고 합니다 발음이 일단 또 특이하시네 외국에서 살다 오셨어요? 네 중국에서 좀 살다 왔습니다 얼마나 살았어요 중국에? 10년 넘었어요 와 그러면 2개국어가 가능한 거죠 둘 다? 네 3개국어 영어까지 아 진짜? 저는 0개국어인데 3개까지 가지다니 그러면 랩할 때 3개국어를 다 활용해요? 네 이번에 준비한 것도 3개국어입니다 와 중국어를 어떻게 써? 기대됩니다 네 DJ KICK THAT SHIT 아 우린 말도 안 끝났는데 우린 말도 안 끝났는데 멋있어 오 귀여워 하고 싶은 거 요한다고 충원도